이번 슈팅 프로젝트는 저희 독자들한테 특별한 기회를 주고자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컨셉은 이런 하비스트라는 컨셉으로 해서 농장에서 있는 미소년과 도시에서 온 소녀의 만찬 시간 뭐 약간 이런 이야기에요. 독자분들도 같이 현장에서 지켜보시고 저희도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자리라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. 잡지에서 보던 거 실제로 보시니까 색다른 경험이 되실 것 같고요. 저희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정선 씨도 되게 힘이 날 것 같고요. 오늘은 특별하게 독자들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즐기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색다르고 즐거운 것 같아요. 약간 미래적인 느낌으로 연출을 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델 하니진이 미래에서 온 소녀처럼 연출해서 진행할 겁니다. 약간 미래적인 퓨쳐라스틱한 약간 그런 소녀로 변신했어요. 지금 제 화보 촬영하고 있는 것도 잘 봐주시고 앞으로 보그걸 그리고 한국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